경야는 최고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 과불 높이 받들고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의 일권들과 종업원들이 새해의 진곤길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. 이곳 공장에서는 전문 체육선수들은 물론 청소년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요가 높은 여러가지 체육기자재들의 생산 확대와 그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제품 검사 기준을 높이고 기대공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제품 생산에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그 가지수를 누리기 위한 단계별 기술 발전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.